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 풍경하고 주님을 바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칠레에 너무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 영혼들에게 소금을 전하는데 저희가 소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영혼들에게 소금을 전하는데 소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영혼들에게 소금을 전하는데 소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직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공백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소금이 없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성교하시는 강강권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한국을 떠나서 멀니 칠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주님 자비로운 성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주님 자비로운 성길에 맡기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시편, 백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백편입니다. 시편, 백편 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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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택송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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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이 신명기 18장 15절 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는데 같이 읽는데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에스파얼로 같이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오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한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한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한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los cristianos salvos quieren vivir para el señor. 네 거기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uno de los requisitos es la obediencia. 순종. la obediencia. 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obedecer la palabra de Dios.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dice profeta de en medio de ti de tus hermanos como yo te levantara jehová tu Dios a él oireis.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quien es este profeta? 예수님 예수님 자 이 모세가요 먼 미래를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이세 mirando el futuro lejano estaba diciendo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era un profeta. 예수님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제사장이시기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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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은 누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럼 알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해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해 한다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안되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사실 구원 받은 것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죠 내 멋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나의 창조주가 계시구나 아 창조주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점점 내 갈 길에서 벗어져서 하나님께 점점점점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은 계속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듣고 순종도 안 합니다 구원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게 순종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천국에 가나요 교회도 좀 와야 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좀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좀 받아주시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고 천국 가냐고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다 그렇게 구원 받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osotros por medio de la fe somos salvos así dice la Biblia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예레미야서 7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 23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한다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이뤄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막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난 저런 사람 믿는 거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믿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장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순종했잖아요 여기 칠레에는 축구가 유명한데요 미국에는 야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이 있었는데 한 투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경기 나가면 안 되는 날이에요 팀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식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팀을 생각해야지 팬들도 막 비난합니다 경기를 안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 경기에 그날은 나갈 수 있어서 나가서 다 이겨버렸어요 물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안 믿고 아직도 율법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마음은 대단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여기 모든 이란 말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순종하는데 자기가 할 만한 건 하고 어떤 건 못하겠다 그런 건 안 하고 선택해서 한다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유대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복을 받는다 23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스파니어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워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청종치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워 강박한 대로 행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아들이 두 명 있는데요 아들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잘 듣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다음에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의 완벽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고난이 되든 죽음이 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못 느끼셨다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도 고프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육신은 죽고 싶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같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행하는 거고 불순종은 육신을 쫓아행하는 거예요 어제 만약 늦게까지 일을 해서 피곤해요 그럼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성령은 교회 가자 육신은 하루만 쉬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이 이기실까요? 육신이 이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이길? 강한 쪽이 이깁니다 강한 쪽이 성령이 강하면 육신을 금방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이 강하면 성령이 힘을 못 씁니다 독수리랑 쥐를 묶어놨어요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땅에 있는 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독수리가 이만한 독수리인데 쥐가 이만한 쥐면 금방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쥐가 이만해요 그런데 쥐가 이만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만한 쥐를 봤어요 인도 사람들은 안 죽여요 힌두교 때문에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쥐가 나오면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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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여요 그러니까 쥐가 이만해져요 어쨌든 고양이가 도망갑니다 쥐가 이만하고 독수리가 이만하면요 쥐가 이만하고 독수리가 이만하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교제 오고 기도하고 이러면 성령께서 아주 강해지시는데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육신이 강해지면 불평이 올라오고 조금만 힘든 것도 못 참고 남이 좀 빗박하면 막 침체되고 침체되고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성경이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고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까지 순종하셨느냐 빌리포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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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vamos a leerlo juntos en coreano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얼마만큼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hasta sacrificarse su muerte su vida 자 이 칠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성교사분이 세 분 와 계시고 통역사분이 한 분 계셔요 칠레는 한국이랑 정반대 있습니다 칠레는 한국이랑 정반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지구를 구멍을 뚫으면 바로 다 오겠다 근데 중간에 오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반대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 오셔서 진짜 가족도 놔두고 좋은 환경을 놔두고 여기 오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순종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성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교사였습니다 천국에서 지구까지 데려오신 첫 번째 성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온 세계에 가라 지금 저희 교회에서 70개가 넘는 나라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저희를 막 사용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순종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로마서 5장 18절 19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9절 19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porque así como por la obediencia de su hombre los muchos fueron constituidos pecadores así también por la obediencia de uno los muchos serán constituidos justos. 한 사람의 순종 치안임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됐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por la desobediencia de un hombre los muchos fueron constituidos pecadores quien es este hombre?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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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다 죄인이 됐는데 por la desobediencia de adán todo el mundo se ha hecho pecador.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por eso 예수님이 vino al mundo y obedeció por lo tanto todo el mundo muchos van a ser justos. 예수님이 순종 안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예수 no hubiera obedecido que habría pasado?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ahora los cristianos por no obedecer la palabra de Dios muchas salmas no reciben la salvación.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을 텐데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si nosotros obedecemos a la voluntad de Dios como Jesús lo hizo muchas salmas van a recibir la salvación pero no reciben la salvación porque no obedecemos.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en la iglesia es donde se cumple la voluntad de Dios.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si obedecemos todas las cosas de la iglesia Dios nos bendice. 이번에 하계수양회가 있었습니다. nosotros hemos tenido el retiro de verano 칠레는 땅이 길어가지고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Chile es un país muy largo por eso es difícil transportar. 그래도 순종에서 남한올 뿐만 이나 다른 분들을 또 초청해서 오신 분들은요 이번에 그분들이 구원 받고 또 본인도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Pero aún así algunos hermanos que invitaron a muchas salmas al retiro de verano esas salmas recibieron la salvación y ellos mismos los hermanos mismos también fueron benditos. 그런데 순종 안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Pero hay personas que no obedecen. Ah 난 이번에는 가족이랑 같이 한번 어디 좀 휴가 가서 좋은 데 좀 가보고 싶다. Ah en esta vez quiero ir vacaciones con mi familia Ah tengo otro plan en esta vez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초청을 안 해서요 이뤄지는 거예요. No solamente él no fue sino a los invitados tampoco nos los invitó así que muchos van no reciben la salvación 우리가 순종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 이 구원 받을 텐데 si obedecemos la palabra de Dios muchas más van recibir la oran 복 no predican el evangelio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지는 겁니다. Así muchas almas están perdiendo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Jezus obedeció hasta la muerte y cumplió el evangelio y así nos mostró el ejemplo 사실 de hecho 이 세상 en este mundo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자연 만물 동물들 식물들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toda la naturaleza los animales y las plantas obedecen a Dios. Cierto. 천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hasta los ángeles están obedeciendo a Dios. Pero los hombres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obedecen la palabra de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사탄 마귀를 쫓아갑니다. y no le siguen a Dios sino al diablo. 아마 자연 만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 diría ¿por qué no obedecen ustedes?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데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obedecer la palabra de Dios eso es correcto ante Dios.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bre la obediencia les voy a explicar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la obediencia parcial no es obediencia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힘드니까 그냥 못하겠다. 요 obedezco en esto y en otro no porque es muy difícil para 교회 와서 봉사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십일 조 는 못하겠다. puedo hacer servicios en la iglesia pero no puedo dar ofrenda diezmo 성경 읽을 수 있는데 복음 은 전 하지 못하겠다. 조건적으로 뭐는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불순종 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울 왕 입니다. 사무엘 15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15 3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a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까지 죽이라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잔인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분 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내주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나님은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말렉 아말렉 사람들 죄인이라서 성인들을 다 죽여버릴 텐데 어른만 죽여버리고 애들만 남으면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는 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말렉 은 우리 육신을 뜻합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뿌리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돼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무엘이 가로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미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 하연나이다. Samuel entonces dijo pues que valido de ovejas y bramido de vacas es este que yo oigo con mis oídos y Saúl respondió de Amalek los han traído porque el pueblo perdonó lo mejor de las ovejas y de las vacas para sacrificarlas a Jehová tu Dios pero lo demás lo destruímos Samuel viene 보니까 동물들이 u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동물들을 살려놨습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아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버려둔 겁니다 이유가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거에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데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하나님껀데 몇 마리 들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멋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46년 걸쳐서 멋있게 지었어요 그거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속으로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게 순종입니다 부분순종이 아니라 100%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 하는 그 순종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신앙생활의 첫 순종은 침례입니다 저도 옛날에 천주교단 때 어렸을 때 침례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그거는 바른 침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받았잖아요 옛날에 천주교가 강했을 때는 두 번 침례 받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받고 죽었어요 왜? 성경에 나와있으니까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친한가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요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매주 나와서 교회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순종을 안 해요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 오랫동안 나오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 분은 이런 분이랑 비슷해요 머리는 이렇게 커요 많이 알아 몸은 이렇게 작아요 pero el cuerpo es pequeño 자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이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si la cabeza es tan grande y el cuerpo es pequeño entonces que le va a pasar? 넘어지죠 넘어지는 거예요 así se cae 자꾸 해가지고 몸이 같이 자라가지고 몸이 딱 받쳐줘야 되는데 행암이 없는 거예요 el cuerpo también tiene que crecer haciendo buenas obras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려면 하루에 3장, 4장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읽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한 번 1년에 1독이 아니라 3독, 4독 3번, 4번을 성경을 전체 읽는 분도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교재에 어떻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수요일에 말씀을 듣는데 많은 형제자분들이 쇼핑몰에서 일합니다 쇼핑몰 9시에 끝나요 키에 오면 9시 반, 10시 됩니다 어떨 때는 와서 말씀을 딱 5분 듣고 기도하고 끝나요 항상 5분을 듣고 5분을 듣고 끝나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5분의 말씀 들으려고 5분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 형제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드렸어요 그 5분 동안 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형제자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칠레에 와서 들었습니다 칠레는 헤어질 때 인사하는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와서 딱 와 보니까 끝났어요 말씀이 끝났어요 그래도 형제자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한 번 인사하고만 가도요 그래도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4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하루에 8시간 운전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왕복 8시간을 갔다 했는데 durante 4년, ни 한 domingo falté y siempre iba à la iglesia 차가 하도 오래되니까요 pero el auto estaba tan viejo 앞에서 기미가 나와요 그 흙이 나오고 빨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y las señales rojas salían del carro 그래서 다른 형제자분들 그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냐고 y algunos hermanos me preguntaban ¿cómo podía hacerlo si era tan peligroso? 그냥 믿고 다녔어요 pero yo solamente confiando en Dios iba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no he tenido ningún problema 큰 애가 태어났습니다 nació el primer hijo mi primer hijo 미국에는 애를 칼 씻에 꼭 넣어야 돼요 아, en los Estados Unidos siempre los niños tienen que andar en su asiento especial 만약 엄마가 앉고 있다가 경찰이 보면 뺏어가 애를 si la policía ve a la madre que está llevando a su hijo en la mano entonces el policía lo quita de su madre 왜냐하면 사고 나면 바로 죽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앉고 있다가 사고 나면 porque así abrazando a su hijo si tiene un accidente entonces muere el hijo de inmediato 근데 큰 애를 그 조그만 애를 난리 얼마 안 된 애를 칼 씻에 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싫다고 cuando nació el primer hijo él lloraba mucho por no querer sentarse en el asiento especial 막 한 시간 두 시간 우니까 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era 어디 아플까 봐 그래서 una y dos horas entonces estábamos muy preocupados 그래서 애가 조금 클 때까지 교회를 가지 말까 그랬어요 por un momento pensé entonces no deberíamos ir a la iglesia hasta que mi hijo crezca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uego pensé otro 이 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el hijo es el regalo de Dios 선물 주신 분을 우리가 더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entonces tenemos que servir más hay que nos regaló 선물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울던 말던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버리더라고요 차만 타면 자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뭘 하나 발견했습니다 둘째 는 가까운 데 가서 낳았어요 둘째 는 멀리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애가 훨씬 튼튼합니다 저는 걱정했거든요 첫째 이렇게 멀리 다니면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구나 순종 순종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꼭 좀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6 capítulo 6 versículo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구원 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즐겁고 죄를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이 하나하나 변하는 거예요 술 마시던 사람은 술 다 끊고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다 끊고 도박하던 사람 도박 다 끊고 결혼하지 않은 남과 여자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늠인데 구원 받은다면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자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나타납니다 제가 나왔던 형제임이요 평생 술을 마셨어요 구원 받은 지 한 달 뒤에 술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매년 1월 1일 날 순권을 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대 구원 받은다면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아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참 중요해요 기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칠레 뿐이잖아요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이제 뱀에는 꼭 오랫동안 알았던 분처럼 정말 신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라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것 순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을 순종해야 돼요 방 치워라 음식을 만들어라 뭐 할 때 집안일 해라 학생이면 공부해라 다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5장 22절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어해 그런데 그 순종 속에 그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남편이 잘라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항상 옳아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형제님들은 막 보이는 데서 일을 하고 앞에서 막 인도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부엌에 안 보이는 데서 막 합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막 불만이에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묵하게 했잖아요 저는 전도인이니까요 가면 어디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막 대접해 주시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건데 아내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잘 질서를 배우면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앞에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시화교회라는 교회를 단임을 했었는데요 성도가 백여 명 정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백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백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 나고 또 저기서 문제 나고 또 저기서 힘들고 여기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도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든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전체를 보시잖아요 los pastores miran la totalidad de la iglesia 하게 수행을 간다 그럼 계획을 다 짜고 기도하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세요 si tenemos el retiro de verano oramos mucho y preparamos así ordenadamente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dice obedeced a vuestros pastores 우리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베드로 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 여기 장노가 말씀 전하는 분이에요 교회가 말씀 전하시는 분 아래 하나가 딱 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나요? 그 제국을 했던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얘기했습니다 항복해라 그 성의 왕이요 그 성의 왕이 우리 성이 튼튼한데 왜 내가 항복해야 되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내가 하나 뭐 보여줄 테니까 봐라 그래서 자기 병사들을 일렬로 쫙 세웠습니다 앞에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으로 전진! 하니까 척척 절벽으로 걸어갑니다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떨어져 죽습니다 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떨어지면 los soldados sabían que iban a morir por caerse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진 그러니까요 죽을 줄 알아서 하나씩 다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mandamiento del rey Alexander sabiendo que iban a morir se avançaron 그걸 딱 보니까 mirando eso 이 성의 왕이요 el rey del palacio 항복했어요 se rindió 우린 이길 수 없다 저 사람 nosotros no podemos ganar a ellos 그렇죠 cierto? 죽으라고 하면 가서 한 명씩 떨어져 죽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형제들이 물어봐요 교사님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참 복음도 잘 전해주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형제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온다 다 군대를 갑니다 우린 크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군대에서 뭘 배우냐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군대에 있다 보면요 어떨 때 쫙 데리고 와서 구멍파라 그럽니다 구멍파 아 veces mandan a hacer un hoyo 계속 파잖아요 así lo excavan 다 팠습니다 그럼 그럼다 덮어 다시 또 덮어야 돼요 다 했습니다 또 파 또 파요 또 파요 또 덮어 또 덮는 거예요 자 끝났다 가자 야 terminamos vamos 물어보질 않아요 nadie pregunta por qué 순종하는 거예요 así obedece 복종하는 거예요 obedece la palabra 그게 몸에 배어있으니까요 ya están acostumbrados 교회에 아주 순종을 합니다 por eso los hermanos obedecen la iglesia muy bien 우리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no es que obedezcamos por entender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물 아 그물 예수 le mando al aposthol Pedro que dejara su re dentro en lo profundo del mar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평생 어부였는데 pero Pedro era el pescador durante toda su vida 밤 새도록 거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trató de pescar toda la noche pero no pudo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어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ni siquiera era pescador 그런데 베드로가 왜 훌륭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가 보금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5절 누가 보금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분명히 쳐봤자 허탕칠게 분명한데 여기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정해서 하니까 고기를 잔뜩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은 순정이 아니에요 할 때 이해가 안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온 몸을 다해서 순정을 해야 됩니다 큰 거는 순정하고 작은 거는 안 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그 개명도 다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작은 게 더 중요해요 작은 걸 어떻게 하는가 보면 큰 걸 어떻게 할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처음엔 작은 일을 주잖아요 형제 화장실 청소 좀 해봐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이런 작은 것들 거기 충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신발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작은 걸 어떻게 하는가를 잘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면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죽이란 얘기예요 죽여서 제사로 바치란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그런데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은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물질적인 것을 또 드려야 할 때도 있고 순종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순종을 잘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집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라 미국의 청교도들이 왔을 때 처음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은 나중에 지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국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요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칠레에는 구리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nosotros no tenemos ningún recurso natural 근데 지금 pero ahora 수출하는 금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수출합니다 nosotros estamos exportando y también estamos en el quinto puesto de mayor exportación 그 이유가 es porque 하나님을 믿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pienso que es porque hay muchos cristianos saebos en Corea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un día escuché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는데 antes los Estados Unidos enviaban a muchos misioneros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대요 pero ahora Corea es el país que envía a muchos muchos misioneros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한 여섯 배 더 많잖아요 pero en los Estados Unidos hay como mucha población que Corea 근데 한국에서 선교사를 더 보낸대요 열심히 믿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믿으면 희생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우리 말라기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0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이 있잖아요 망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11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는 건축할 때 보면요 집의 2조 3조 5조까지 막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20% 30% 50% 집 있는 걸 팔고서 건축할 때 헝겊도 내고 그러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면요 어떨 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마땅히 순종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데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누가 보금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르쳐주신다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 신앙생활 우선 그럼 잘 됩니다 우리 칠레 처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민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아직 남쪽에는 복음이 아직도 안들어갔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칠레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수양회를 보면서요 이 칠레 우리 형제자민들이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는구나 그런 걸 봤습니다 요번에 한 50여 분 이렇게 칠레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형제자민들의 열매예요 순종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자꾸 모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 처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민들의 역할이 큰 이유는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는 처음에 교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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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3시간 모든 곳에서도 말씀 들으려고 오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구원받은 분들이 다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의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 그 순종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야고보소 1장도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25절 야고보소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올해 우리 형제자분들이요 더욱더 순종하는 가운데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꼭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함께 모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감사드립니다 고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가지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움을 봅니다 저희 순종함을 통해서 이 칠레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permítenos la valentía para que podamos evangelizar a nuestros familiares y amigos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e dejamos solamente a ti en la mano poderosa y misericordiosa hemos orado en el nombre del Señor 아멘 아멘 muchas gracias antes de anunciar la noticia vamos a ver un video que la información de la iglesia de SUA yea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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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como aceite sobre mis heridos es el agua en el desierto y el calor en el invierno tu palabra es la voz que me habla en la mañana es mi consejo cada día y en las pruebas quien me guía podría estar perdido como un álbum en el mar y en un poder no todo está al aliento y estar al menos como un niño sin hogar yo acepto tu palabra sin hogar tu palabra es como luz en miel para mis labios es la perfecta energía que me deleita cada día tu palabra es mi refugio en medio de las pruebas la tristeza es mi alegría y en soledad mi compañía y en un poder no todo está al aliento y estar al menos como un niño sin hogar pero yo sé que tu pala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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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hogar 그러나 신여 이 두 바람이 나니 이 미니 지금 내 소스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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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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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처음에 우리 김용남 자매님께서 칠레에 오셨을 때 가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거든요. 우리 가정이 혼자 칠레에 오지만 수원에서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교회가 칠레에 네 군데가 세워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저도 네 군데 교회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칠레를 통해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Viendo la bendición de Dios de permitir las cuatro iglesias en Chile, estoy seguro de que Dios va a trabajar más fuerte aquí en este lugar. 정말 칠레 형제자매님들, 그 열정이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después de participar en el retiro, vi la pasión de los hermanos chilenos que tienen. 이 칠레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stoy esperando la evangelización, la gran evangelización de 칠레. 저희 수원에서도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n la iglesia de 수원, muchos hermanos van a estar orando por ustedes. Antofagasta, 형제자매님들, 화이팅입니다. ánimo a los hermanos de Antofagasta. 감사합니다. gracias.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ncantado de conocerles. 저는 1989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ahora pienso que han pasado 30년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 10여 년간 근무하고, 한 20여 년간은 다른 직장을 근무하고, 제 개인 사업은 한 15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국은 많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 자신도 매우 바쁘게 일을 해야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기 전에도 저는 매우 바쁘게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우 바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제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은 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으로 칠레에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보다 더 일을 잘 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저의 일을 더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칠레에 왔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실제로 형제 자매님을 뵙고, 칠레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얼굴을 보고, 형제 자매님의 얼굴을 보고, 더욱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훈 형제입니다. 제 스페인 이름은 호수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연치 않게 칠레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건 아쉬운 일이었지만, 칠레 선교까지 이어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 칠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기도 했고, 사진들만 봤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칠레 선교에 참석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자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칠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장 권식 형제입니다. 저는 수원 교회가 아니라, 차로 30분 떨어져 있는 서수원 교회에서 왔습니다. 수원 교회는 아니지만, 칠레에 오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칠레에 오고 싶어서, 칠레에 오고 싶어서, 칠레에 오고 싶어서, 한국 교회랑 똑같은, 그런 순종하는 모습과 희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분홍의 об oscill Chat text을 하긴 43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레에 교회가 몇 개 없지만, 몇 년이 지나면 많은 교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의 실내에 이루 pequenos 교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통역 없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일에 전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다가가 vacuna 했고 여기 안토파가스탁에 와서 이렇게 형제자메인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형제자매님들과 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한국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좀 불쌍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좀 불쌍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한국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participando en el retiro de verano, me di cuenta que el sacrificio y la pasión que tienen los hermanos son iguales a los que tienen los hermanos coreanos. 선교팀 왔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사랑으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칠레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칠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칠레 교회가 생긴 지 4년 밖에 안 됐지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큰 것을 보고 더 크게 부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사랑과 열정이 큰 교회를 조금 더욱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홈의 가족이 큰 교회를 날 tutajAN 남은 기간 동안 교제 나누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espero o comunque Isaac. 함께 함께 공감하고 있는 시간을 comunqu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 de verdad estoy muy contenta de volver a verlos a ustedes y cuando participé en el retiro me sorprendí bastante como los otros hermanos porque muchos hermanos estaban haciendo mucho sacrificio y que se veía la pasión que tenían los hermanos por las obras que hace el Señor. Y ahora estoy muy feliz y como que me da muy orgullosa de haber participado y de haber acompañado a ustedes en la iglesia de Antofagasta. Espero que puedan crecer más su fe y que la iglesia, que el evangelio sea predicado por todas las partes de Chile. Estaré orando mucho por ustedes. Gracias. Gracias. Bueno, agradecemos también al Señor por permitirnos la oportunidad de participar con los hermanos que vienen de tan lejos. Entonces, como comenté, también oremos por su viaje, que tengan un buen retorno. Y no olvidemos que tenemos la reunión de líderes ahora en la tarde y a disfrutar del almuerzo.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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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